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주인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간만에 영상을 단 한 개만 업로딩을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각이 많으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 지금이라도 다 팔고 나가야 하나? 라는 썸네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서머리를 해드리면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시장에 누가 더 오랫동안 진득하게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수익률이 반감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남아있자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남아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여러가지 월가의 목소리라든지 각종 기사와 아티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 같은 것을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훌륭한 우량주, 어닝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적자 기업이 아닌 흑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유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CNBC 프로 기사에서 BMO라는 투자 기관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의견을 공유해 줬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BMO가 추천하는 미국 주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추천 주식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투자자들은 하이 퀄리티 스톡을 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이 퀄리티라는 것은 우리 보통 우량주라고 부르죠. 퀄리티가 높은 주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량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MO라는 투자 기관은 과연 이러한 우량주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었는지 평가 기준이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로 BMO가 선정한 우량주 10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죠. 자 지금 그 주식 시장이 플라그드 됐다. 뭐 전염병에 걸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이슈에 지금 간염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그들의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량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주식 시장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빵꾸가 뽕뽕 나고 있다. 여러가지 이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이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태죠. 며칠 전에 2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7.9% 올라가면서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Monetary Policy Tightening은 이제 연준의 태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풀었던 자산을 조금씩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밸런시세 규모를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상황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복합적인 악재가 겹쳐져 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식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이러한 어닝의 성장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건데 이러한 어닝의 성장이 오버 섀도우 될 수 있다. 섀도우가 이제 그늘이잖아요. 그늘에 가릴 수 있다.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러한 어닝의 성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워낙 악재가 많이 껴서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MO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어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데이빗 잭슨과의 인터뷰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 데이빗 잭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도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결국 주식시장의 수익은 타이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임에 이어서 결정된다. 누가 더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언과 맞아떨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닝 성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가 지금 주식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동의할 만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과연 그러면 이 우량주, 하이퀄리티 스톡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어떻게 선장했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BMO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선정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Above Market Long Term Growth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시장의 평균보다 상향 조정되어 있는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요러한 종목들을 일단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스 리턴이 평균을 넘어선다. S&P 500이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0%씩 상승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요. 10% 넘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이러한 주식들을 지금 선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볼라틸리티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변동성을 더 잘 견뎌내는 요러한 주식.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주식을 하이퀄리티 주식이다라고 지금 명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하이퀄리티 주식을 찾기 위해서 BMO는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그 우량주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500개를 모하는 걸 S&P 500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일단 한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한 요런 종목들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Long Term Debt Rating이다. 이게 뭐냐면 그 신용등급이 회사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마다 신용등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회사체라는 것을 발행을 할 때 과연 이 회사체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의 회사체면 아무래도 좀 금리는 높겠죠. 그런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BB라는 것은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BBB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한 회사체라고 보시면 되고 BBB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크본드가 아닌 요런 기업들만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어닝의 성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 따라서 S&P500의 중간의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변동성이 낮은 요러한 종목만 추가가 됐다. 그 기준은 지난 5년의 평균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ROE죠. 자, equity라는 것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ROE라고 부르잖아요. 이 ROE가 S&P500의 중간 기업보다 좋은, 따라서 굉장히 이익률이 좋은, 순이익률이 좋은 요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마켓캡하고 비교를 합니다. 마켓캡이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을 비교하는 거래서 예를 들어서 마켓캡,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이면 이거는 지금 1%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억 중에 50억이에요. 그러면 50%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금이 많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켓캡이 아까 기업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켓캡은 우리가 기업의 가격이라고 명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만약에 사게 될 때 마켓캡을 주고 사게 되잖아요. 100억짜리 기업을 샀는데 그 100억 중에 현금이 50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 안에. 그러면 이 50억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나 같은 의미가 되죠. 따라서 마켓캡에 비해서 현금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S&P500의 중간치보다 오히려 더 현금 비율이 높은 이런 종목들만 포효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BMO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팅이 있는가 봅니다. 이 BMO 레이팅이 B 플러스 이상 되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종목들만 선정을 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다 통과한 종목들이 10개가 지금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선정된 BMO의 하이 퀄리티 스톡 픽을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AX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요.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알파벳이죠. 세 번째 J&J, 존슨앤존슨이고요. MMM은 3M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고요. 여섯 번째 나이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TJX입니다. TJX 컴페니, TSN이 여덟 번째고요. 타이슨푸트, 아홉 번째 UPS죠. 마지막 열 번째는 WBA,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인데요. 부츠라는 편의점 스타일 체인을 운영하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의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과연 이 열 가지의 종목들 중에서 정말 투자 가치가 높아 보이는 종목을 한두 개 좀 발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BMO에서 추천하고 있는 열 개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BMO's High Quality Stock Pick이라는 이름으로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 개의 종목을 가지고요. 과연 이 중에서 가장 좀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 있는지 직접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보시죠. 레이팅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A Authors Rating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SA Authors Rating이라는 것은 시킹알파의 기구를 하고 있는 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블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요. 가장 높은 점수 5점 만점에 4점을 구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J&J가 3.9 그리고 3M이 3.8이고요. TSA는 타이슨푸드죠. 타이슨푸드가 3.8, UPS가 3.6점을 받고 있습니다. AXP, 아메리카닉스프레가 3.5, 그리고 부츠얼라이언스가 3.5점.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TJX,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3점 정도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보시죠. 자, 구글이 역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69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위가 쭉 올라왔습니다. 4.65, TJX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50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퀀트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량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펀드멘탈이 좋은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자, 밸류, 그리고 그로스, 성장. 세 번째는 수익성, 모멘텀은 주가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팩터를 다 합쳐서 하나의 스코어로 정리해 준 것이 바로 퀀트 레이팅입니다. 가장 컨트롤 레이팅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48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UPS가 3.47, 세 번째는 TSN, 타이슨 푸드죠. 3.47, 구글이 3.46, J&J가 3.44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WBA가 3.41,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3.32, 나이키가 3.23, TJK가 3.10, 그리고 3M이 2.97. 따라서 3M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3.0을 넘는 퀀트 스코어를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레이팅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어닝이 가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은 TSN, 타이슨 푸드입니다. A+, 그 뒤를 이어서 구글, J&J, WBA, UPS, 나이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A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TJX 같은 경우는 어닝의 전망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주식은 몇 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글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배당을 줍니다. 일들을 지금 지난 12개월의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3M은 4%가 넘네요. 4.21%의 배당률, 그리고 WBA가 4.01, J&J 2.50이고요. UPS가 2.25, 타이슨 푸드가 2.07, TJX가 1.69,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2입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나이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을 주고 있고요. 배당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페이아웃 레이셔라고 했잖아요. 페이아웃 레이셔를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70%, 60% 되지 않는 굉장히 적절한 페이아웃 레이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3M이 지금 58%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전체 이들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서 지금 배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40%, 30% 정도는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안심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은 배당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배당률 성장률을 보면 타이슨푸드가 19.27%로 가장 좋았고요. 3년 동안도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TJX도 좋네요. 14.87% 정도 5년 동안 성장, 그리고 지난 3년 동안도 10%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나이키도 좋습니다. 11.27%, 11.35%, 마이크로소프트도 9.49%, 그리고 10.27%이니까 이렇게 4종목은 계속해서 10% 넘는 배당을 성장시켜준 굉장히 좋은 배당 성장주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Ears of Cross도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과연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이 나나 아무런 상관없이 경제 공황이 오나 계속해서 배당을 해준 종목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3M은 무려 63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해준 교회당 킹입니다. 두 번째 J&J도 만만치 않죠. 59년 동안 배당을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성장시켜줬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배당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PS도 22년 동안 배당금이 계속 올라갔고 나이키도 20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8년, 타이슨푸드가 10년, 그리고 WBA가 7년이고요. TJX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당이 정체를 했거나 아니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배당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겠죠. 최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냐 높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츠 같은 경우가 지금 9.43으로 PE레이셔 포워드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7배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타이슨푸드도 좋네요. 보시면 10.23이라는 낮은 PE레이셔를 포워드로 보여주고 있고, 지난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는 8.6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3M이 13.5, 13.9, UPS가 15.8, 13.8이고요. J&J 역시도 16.08이라고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1배니까 가치주 중에서 20배가 넘는다면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금 현재는 16.7, 1년 이후에 어닝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17.3이고요. TJX가 22.7, 19.2, 구글이 지금 23.15, 22.38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비싼 편이죠. 29.8, 29.6, 가장 지금 비싼 주식은 나이키인데요. 32배 그리고 33배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주식이 나이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EG레이셔로 보면요. 지금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PE레이셔를 성장률로 나눈 수치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많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1.0 밑으로 떨어진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3M하고 WBA를 제외하고는 TTM, 트레일링 12month, 지난 12개월을 기준했을 때 PE레이셔보다 성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를 봐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TJX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두 종목은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PEG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라든지 UPS, 3M 정도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 대비 PE레이셔다. 발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캐시플로우랑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그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저가 캐시플로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WBA입니다. 캐시플로우에 한 7.5배만 주면 이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타이슨푸드가 8.17배, 세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번째가 3M, 다섯 번째가 UPS고요. 구글이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은 종목들이 만약에 성장률이 좋다면 그러면 정말 금상첨하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낮고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보죠. 구글이 1입니다. 24.4%, 두 번째가 TJX가 20%가 넘는 성장을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은 51%나 성장을 한 이런 종목이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6.57%,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20.63%, AXP 같은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9%, 16%, 나이키가 21%, 12%고요. UPS가 14, 7%, J&J는 13, 7%입니다. UPS 이하로는 지금 10%가 되지 않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고 해도 성장이 지나치게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봐야겠죠. 프로피태빌리티로 이동을 해서요. 수익률 중에 여기 보시면 에빗 마진이 있잖아요. 영업이입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퍼레이팅 마진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42.5%로 가장 좋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30.5%가 됩니다. 이 두 종목은요. 옆에 나와 있는 넷인컴, 순익 마진을 봐도 38%, 29%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괜찮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사항이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굉장히 좀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수익률에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J&J가 26.9%의 에빗 마진이고요. 3M이 22%, UPS가 16%, 나이키가 15.7%, 타이슨푸드가 11.12%, 그리고 TJX 같은 경우는 9.79%의 에빗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역시 ROE겠죠. ROE, Return on Equity를 보면요. UPS가 가장 좋습니다. 172%. 따라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172만 원을 만들어낸 거니까 엄청난 순이익을 지금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TJX도 굉장히 좋습니다. 5.47%의 ROE,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49%, 나이키가 48%고요. 3M이 42%, AXP가 35%, 구글이 32%, J&J 30%, WBA가 21%, 그리고 TSN, 타이슨푸드 21%. 물론 이제 RO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모든 기업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ROE를 모든 기업이 다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선정된 10개 종목은 대부분 다 우리 양주에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20만 원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ROE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Ownership을 한번 보겠습니다. Ownership 같은 경우는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는 나이키가 거의 20%를 지금 인사이더가 가지고 있고요. 구글이 12.8%, 나머지 종목은 굉장히 좀 미미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TJX입니다. 91.8%를 지금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71.4%, 세 번째 J&J, 네 번째 나이키가 6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를 좀 볼까요? 부채 같은 경우는 Death to Equity를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본하고 지금 Death, 부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TJX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한 두 배 정도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189%, UPS가 178이고요. 3M이 121%, WBA가 117%, 그 밖의 다른 종목은 자기 자본보다 부채, Death이 더 적은 거니까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의 비율이 11.3%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MO에서 추천하고 있는 10개의 우량주들을요. 우리가 시킹알파에서 자체적으로 또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BMO가 추천하고 있는 10개 주식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우량주라는 종목을 10개나 모아놨는데 구글의 모습이 좀 군계 이락처럼 보였습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수익률도 뛰어나고요. 여러 가지 딸리는 부분이 하나도 지금 발견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상위에 랭킹되는 구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도 투자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 구글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뭐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TJX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종목이에요. TJX는 TK마트라는 그 샵을 지금 제가 있는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TK막스가 미국에도 있는데 TJ막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샵이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브랜드를요. 이렇게 2월 상품 같은 것을 모아놓고 굉장히 저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TK막스 같은 TJ막스 같은 이러한 샵들, 저가로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컨셉의 샵들이 앞으로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트렌드랑 어떻게 보면 약간 부합이 되는 이런 종목 등의 하나가 TJX인데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과 성장세가 굉장히 좋죠. 비교를 같이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률은 떨어지는 편인데 워낙 PE레이셔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한꺼번에 조합을 해보면 PE레이셔가 굉장히 좋은 수치를 만나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TJX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우리가 이번에 발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도요. 편안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되는 저녁 8시의 영상도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